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마지막 방송입니다. 마지막 방송하고 천회장도 쉬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월요일인데 이상하게도 꼭 금요일 같은 느낌이 드네요. 다들 뭐 내일 쉰다고 해서 그런 건지 감정이 좀 묘합니다. 나름 무진장 덥고 쉬고는 쉽고 그래요. 일단은 이렇게 또 하루를 마무리 짓네요. 오늘 장이 좀 좋았어야 하는데 생각하는 것만큼 장이 별로 안 좋았어요. 주가는 계속 빠지고 아주 지지부진하고 아주 재미없는 그런 흐름을 보여서 다들 멘탈이 지금 막 흔드는 대로 할 겁니다. 삼성전자 절대 몰빵하지 마시고 삼성전자 그립대에서 삼성전자를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빠지면 빠지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그냥 떨어질 때마다 그냥 하나씩 하나씩 모아가면 됩니다. 예수금 있으면 그렇게 여유 있게 하세요. 한꺼번에 싸다고 생각해가지고 덤벼들지 마시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장인 것 같아요.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장들이 지금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빠지면서 조정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뭐 AI니 뭐니 뭐 약간 좀 거품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떠들어 대고 있더라고요. 외국계 증권사에서 공매도 좀 취해야겠죠. 공매도 치면서 주가 좀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조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면 또 미친듯이 또 올라갑니다. 우린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은 열심히 이삭죽게 나서는 거야. 이삭죽게 나서야죠. 삼성랜드 한평 한평 넓혀요. 1000평 2000평 3000평 넓히고 하십시오. 8월 16일날 배당 나옵니다. 그 배당금 가지고 한주 두주 사면 돼요. 무리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사다 모으면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자꾸 뭐 축하라기 아니 자꾸 계좌봐야 뭐 스트레스받 받으니까 보지 마세요. 어차피 팔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잠시 아주 또 재미있는 기쁜 소식을 한번 또 알려드릴까요. 기쁜 소식이라보다는 즐거운 소식일 수도 있고 삼성전자가 300단이죠. 이 300단 이상의 랜드플레시 공정에서 초격차 적층 기술로 인해 가지고 1위 지키기에 도전을 합니다. 1위 지키기. 생산성과 원과 경쟁력에서 타사들을 압도해요. 그래서 불황 이후에 시장 회복 국면에서는 리더십을 지켜간다. 리더십을 지켜간다는 그런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어. 야심찬 목표. 반도체역에 따르면 삼성은 내년에 본격 양산할 9세대죠. 9세대 300단 이상의 V랜드 칩에도 더블 스택 기술을 적용합니다. 이 더블 스택 기술이 뭐냐. 랜드플레시를 두 번에 나눠가지고 제작을 해요. 이걸 그리고 결합을 하는 거야. 결합. 결합을 한다. 결합을 해가지고 만드는 기술이 더블 스택. 삼성은 7세대죠. 7세대 176단 V랜드부터 더블 스택을 적용합니다. 더블 스택을 적용한다. 이 경쟁사인 하이닉스 있죠. 하이닉스는 최근에 25년에 양산 예정인 321단 랜드플레시 샘플 칩을 업계 1위 삼성보다도 먼저 공개를 하면서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하는데 다만 삼성전자와 달리 이 칩은 각기 다른 3개의 칩을 만들어가지고 이 세로로 있는 트리플 스택이네요. 트리플 스택 방식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120단, 110단, 91단 이렇게 따로 만든 거죠. 120, 110, 91 만들어가지고 붙인 거예요. 붙여가지고 하나의 칩으로. 그래서 321단 만들었다. 뭐 그런 겁니다. 이 더블 스택하고 트리플 스택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차이 있는데 특히 생산성과 원가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네요. 이 두 번의 결합 방식으로 칩을 만들 때가 세 번에 걸쳐서 제작할 때보다 더 공정수화하고 각종 원자재 가격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답니다.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삼성은 9세대 V랜드 이후에 9세대 V랜드 이후에 10세대죠. 이 10세대 랜드부터 SK하이닉스가 적용하는 트리플 스택 이걸 도입하겠다는 내부 로드뱁을 마련했어요. 로드뱁을 마련했는데 이 트리플 스택 기술에서도 원가 경쟁력을 위해서 도쿄 일렉트론 등 글로벌 반도체 장비 파트너랑 긴밀하게 기술 협력을 현재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삼성은 2013년 어깨 처음으로 랜드 플래시를 세로로 쌓아 올린 거죠. 이 세로로 쌓아 올리는 그런 기술을 양산에 적용한 뒤에 매출과 기술력 면에서 세계 시장 1위를 놓친 적이 없다. 그래서 어깨 관계자도 스택 공정수를 줄일수록 성능이나 생산성 모두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죠. 올해 극심한 메모리 불황 이후 내년부터 찾아올 호황에서 확실한 1위로 자리매기겠다. 확실한 1위로 자리매기겠다. 잘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잘하고 있는데 기술력도 좋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들 내년 내후년 미래를 보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못 믿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주가가 자꾸 빠지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재고도 좀 쌓이고 한다고 해가지고 삼성전자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삼성전자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하는 얘기 있잖아. 기술력도 좋고 잘하고 있어요. 단지 지금 약간 불황, 불황, 어떻게 보면 IT 불황이야. 뭐 제품이 좀 팔려야지만 그러니까 반도체가 팔리는 건데 안 팔리니까 그렇고요. 이렇게 보면 사이클 산업이라서 좀 빠질 땐 빠져요. 하지만 다시 또 돌아와요. 돌아오기 전에 이 바닥과 이 어려운 어둠의 터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데다가 달라지는 거야.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그냥 가만에 빈둥빈둥 있는 거냐? 아니면 이때 열심히 모아가지고 남들이 욕하든 말든 간에 나는 한 주, 두 주 더 뭐 하는 거냐? 그 차례 하니까요. 괜히 급등하는 종목에서 놀 거냐? 아니다. 나는 그래도 삼성에서 놀겠습니다. 열심히 모으고 배당이라도 작담 작고 크담 클 수 있겠지만 배당이라도 악착같이 받아가지고 복리로 늘리겠습니다. 꼭 그런 마인드로 하면 되는 겁니다. 뭐가 걱정이야? 삼성전자 투자하는 게 걱정입니까? 쪽팔리는 거예요. 삼성전자 가지고 걱정하고 하는 거는 쪽팔리는 겁니다.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재미있게 하세요. 재미있게 즐겁게 해피하게 해야지. 삼성전자 주식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없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래도 있잖아. 있으면 자신감을 갖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하면 됩니다. 뭐가 그게 무슨 두렵고 짜증나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계좌 좀 녹아내려가지고 안 팔면 그만이야. 안 팔면. 나중에 필요할 때 팔면 되죠. 제 이야기 그냥 명심하고 그냥 지겹더라도 가세요. 그리고 항상 단 조건이 있는데 절대로 여러분 레버리지나 신용 쓰고 그런 거 하지 마요. 특히 신용, P2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이 마음이 초급해지는 거야. 조급해지고 불안하고 당장 급하게 쓸 돈을 주식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팔지도 못하고 팔면 손해고 이제 그런 행동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야. 항상 여유 있고 이 돈은 한 10년이나 그때 가도 쓰도 되겠다는 그런 돈 있잖아요. 여유 있는 돈. 용돈 같은 거 좀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어디 한번 일확천금 얻겠다고 어디서 돈 끌어와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사물도 있고 하던데 절대로 대출 땡기고 빚을 내가지고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십시오.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저희 땅 옛날부터 그렇게 강조를 했어. 하여튼 하나씩 하나씩 모아요. 100주, 200주, 300주, 1000주, 2000주, 3000주, 10000주 가는 겁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편히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해요. 여러분 굿나잇 내일 새벽 6시